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애매한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시기였고요. 그럼에도 9평을 봤고요. 9월 모의평가 난이도를 따지자면요. 이게 올해 있었던 6평이라던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시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요. 좀 총평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답에 근거 없는 문제는 없다예요.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오답을 한 두 개 정도 다 지운 다음에 선지 두 개 정도 남겨놓고 나서 확실하게도 오답을 지우지 못해서 틀린 문제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평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올 6평하고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게 1등급이 나왔던 비율입니다. 작년 수능이 7.4%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올 6평은 8.7% 정도였어요.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참고로 9월 1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정답률을 봤을 때 작년 수능, 작년에 7.4%였을 때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좀 많이 갈리는데요. 총 9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정답률 40%짜리의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능보다는 1등급 비율이 좀 더 많았던 올 6평의 경우에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총 11문제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빈칸의 3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평에서 딱 보시면 알죠.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아, 6평과 작년 수능보다 일단 많아졌구나. 더하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7%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보다도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두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물론 한 달쯤 있다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땐요. 이번 9평이 작년 수능이라던가 올해 있었던 6평보다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거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렵게 느낀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 알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N수생들 갑자기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3 학생들도 붕 떴을 거고요. 공부를 워낙 안 한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 그다음에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EBS 연계도 좀 설명드릴게요. EBS 연계 문항은 항상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총 7문제 중에서 충격적인 게 좀 있어요. 다 EBS인데 정답률을 한 번 보실래요? 35번의 무관문을 제외하고요. 6문제가 정답률 60% 이하 문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EBS조차 공부를 제대로 안 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사실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평이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오답률도 너무 높고요. EBS 연계된 문제들도 정답률이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EBS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 저희 팀이 이번 시험이 왜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목 전체적으로는 문장 해석이 평이한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문장 길이가 장문독해를 제외하고요. 16.5줄이에요. 그러니까 글 하나가 16절 5줄이 평균 문장인데 예년 같으면 한 문장이부터 한 글이 한 글이 질문하다가 보통 18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년에 비해서 올해 6평도 비슷했는데 올해 6평과 9평 둘 다 문장의 길이가 한 줄 정도씩 줄어든 겁니다. 일단 이게 한 줄이 줄어든 게 어느 전호냐면 문제가 28개 리딩 문제 중에 그 다음에 장문독해는 어차피 두 문제, 세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지문의 수는 25 지문이면 예년에 비해서 한 줄이 줄었다는 얘기는 전체 25줄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25줄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두 문제 정도까지 덮을 수 있는 시간이 남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압박감이 없었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더하기 평균 문장 수가 지문 하나에 문장이 8.3문장 다시 말하면 8개의 문장에 맞춤 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문장 길이가 두 줄이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제 작년에 수능이나 6평이나 9평의 총평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문장 길이가 2.5줄에서 3줄이었어요. 그러니까 3줄만에 맞춤 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평균적으로는 두 줄마다 맞춤 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 길이도 한 줄 정도가 짧아졌는데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일도 없었겠지만 두 줄의 맞춤 표가 하나씩 나왔다고 하면 예전에 있었던 고2 모의고사가 보통 두 줄의 한 문장이 끝나거든요. 고2 정도의 모의고사랑 문장의 길이 호흡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원래 3줄 이상의 문장이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44개 나왔다는 얘기는 지문 한 개당 1.8개 나왔어요. 혹시 아주 예전 케이스트 보시면 아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지문 하나에 3줄 이상의 문장 수가 보통 3문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의 길이도 줄었고 문장도 두 줄마다 맞춤 표가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3줄 이상의 문장이 두 문장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긴 게 다 줄적이 한 번 나오긴 했고요. 작년까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자면 글을 되게 평이하게 써준 겁니다. 길고 복잡하게 글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다. 두 번째 그런데 충격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 문항 7개 중에서 35번을 제외하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35번을 제외하고 정답률이 전부 다 50% 이하예요. 특히 수능 완성에서 거의 몰빵으로 냈습니다. 자 비용계의 느낌을 좀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럼 결론 또 하나 있죠. 아 EBS 공부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EBS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요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근데 요번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 구평의 특징은 전체적인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요게 문제예요. 첫 문장 해석 어려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 팀이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요번 글에서 20번, 23번, 치킨아 24번 요번 제목 문제가 정답률이 52% 정도 나왔습니다. 제목인데도 되게 어렵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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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양문. 뭐냐면 첫 문장이 해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 긴 거야. 요런 문장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이따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거 해결하는 방식은요. 저희가 지금 케이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아마 다음 케이스가 첫 문장이 어려울 때 해결법을 아마 케이스트로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 어려운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특히나 이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은 학생이 아니라면 2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입니다.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답에 근거 없이 문제 내지 않는다.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아마 문제 풀 때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지우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대충 이런 건 알겠는 거예요. 대충 이런가 봐는 알겠는데 오답을 못 지운 일이 발생했던 전형적인 시험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감이 떨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수능 때까지 공부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거 없이 문제 안냅니다. 근거를 찾기만 하면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언급되자는 오답을 지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 24번 제목과 빈칸의 모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명확한 근거 있습니다. 근거만 찾았으면 오답 지울 수 있었는데 자기 혼자 그냥 해석으로 풀면 붕 뜨는 그래서 오답을 지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며 자, 맨 마지막 5번 아, 꼭 EBS 공부 필요하겠구나. 아까 여기서 언급했지만 EBS 문제 7개 중에 6개가 정답률 60% 이하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9평의 의미가 뭐죠? 9평으로 잘 보고 못 본 거에 기분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수능까지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9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나 EBS 반드시 공부하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답의 근거 찾기 연습해야 되겠구나.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첫 문장 해석이 어려웠던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 어렵지 않았지만 첫 문장 때문에 첫 문장 두 번, 세 번, 네 번 읽은 학생 되게 많을 것이며 첫 문장 해석이 막혀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도 꽤 많았을 거예요. 자, 이제 20번입니다. 이 어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 읽을 땐 수식 어구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수식 어구를 빼고 읽으면 그 글의 구조가 전체가 보이고요. 중간에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첫 문장에 집착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원래 과거 분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호동사면 분사 구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건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식 어구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가 정신은 자, 이게 소재입니다. 통장이에요. 완전히 자, 필서위죠. 올해 EBS 교재도 있고요. 위부가 역다, 짜다, 만들다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이것도 올해 EBS 교재에도 몇 번 나왔죠. 패브릭의 1번 뜻이 섬윤하 직물이고요. 2번 뜻이 뭐예요? 구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 못한 학생들이 어휘적인 부분에서 약한 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BS 공부를 제대로 했었으면 여기는 어휘 중에 모를 만한 어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삶의 구조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말할 수 있고요. 콤마 I 엔지 뭐뭐한 채 뭐뭐하면서도 수식 어구에 불과합니다. 크게 확장시키면서 그 교육적 도달을 수식 어구는 뺍니다. 첫 문장이 어려울 때 물론 제가 나중에 캐스트를 다시 찍겠지만 첫 문장은 3번, 4번 읽는 건 아닙니다. 2번까지만 읽고 수식 어구 빼면 소재를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소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대학교 삶의 구조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게 전체인데 수식 어구에 집착을 하니까 첫 문장 2번, 3번, 4번씩 있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아마 10명 중에 9명이 학생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올해 EBS 교재, 이 수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EBS를 강조한 이유가 EBS를 그냥 연계 7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EBS를 충실히 공부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수거들이 전부 다 이거 비연계 문제입니다. 비연계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BS 공부 아직 안 해줬으니까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크레딧 A 위드 B의 수거 A를 B 덕택으로 생각하다 또는 A에게 B가 있다 이 수거도 올해 EBS 버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네요. 해석 안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수식어구는 뺄 건데 아, 어휘가 약했구나. 나 어휘 외우는 거 맞구나. 그럼 뭘로 외울까? EBS 단어장을 외라는 게 아니라 원문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또 필수입니다. 이것도 올해 EBS 교재에 있죠. 컨벤셔널 위즈덤을 절대로 전통적 지혜라고 절대 해석하지 않죠. 통념이나 오해로 해석합니다. 통념 어디에서? 서양에서의 통념은 콤마 콤마는 사비 구문이니까 일치 불일치가 아닌 이상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뭐 영향을 받으면서 철학자들인데 누구에서? 없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서양에서의 통념은요. 개인 그리고 특별히 천재들이 어떤 창의성과 독창성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개인 또는 천재에게는 창의력과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어려울 때 포인트는 일단 어휘는 아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수식으로 빼면 구조가 보인다는 거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첫 문장을 다 해석을 했으니까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건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24번까지. 이건 정답률이 52%인가 54%인가 하여튼 이것도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니까 발견 어느 발견이냐 인간의 지식이 우린 비동사 전 유학 안 합니다. 비동사 될 보라고 해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콤마콤마 삽입구문은 원래부터 없어도 됩니다. 완벽하게 꾸미는 말 인간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발견은 어? 소재 파악한 것 같아요. 인간의 지식은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것도 필수수거죠. 할부 이펙토온이 영향을 미치다거든요. 그런데 험블링이요. 이게 초라하게 만드는 아마 모른 학생이 많았을 거야. 초라하게 만들고 아마도는 우리를 자 카밍 말하지 못하게 아마 해석 못했을 거야. 그런데 초라하게 만들며 우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꿈이 있는 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통사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는 그 발견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현대인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러면 첫 문장 파악하고 다음 문장을 넘길 수 있었는데 세네 번 읽어서 집착을 하면 수식어까지 넣으면 이제 붕 뜨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요 다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해석 좀 어려워했던 해설 강의 보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총평 결론을 짚겠습니다. 구평이라는 게 단지 잘 봤다 못 봤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수능 때까지 뭘 공부하지? 자 이거죠. 그럼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이번 시험에서 1, 2등급 나온 학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수능 목표가 1등급입니다. 일단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 지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야 자주 문제 푸는 방식이 알겠지만 자 해설 강의 꼭 들어보세요. 이번 9평이라던가 6평이라던가 작년 수능이라던가 작년 9평이라던가 6평이라던가 하여튼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는요 전지문 해석하고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 없습니다. 답의 근거 찾기예요. 이런 유형은 답의 근거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답의 근거 없이 막연하게 해석으로만 문제를 풀면 대강의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오답을 못 지웁니다. 남는 기간 그래서 철저하게 근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탕으로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나 칠러 유형이죠. 빈칸 순서 삽입 요즘에 또 대세인 문제가 밑줄 의미 파악 문제 그러니까 킬러 유형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물론 EBS는 자 수능 보기 전날까지도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3등급 이 학생이에요. 만약에 목표가 2등급이라고 할게요. 또는 저희가 4등급 5등급인데 3등급이 목표라고 할게요. 이런 학생들 고민도 하지 마세요. 수식어구를 빼고 글을 읽으면 스토리라인이 잡히거든요. 해석력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해석력을 높인다는 게 문장 구문도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식어구를 빼면서 글을 읽으면 전체 글의 흐름이 무조건 보이거든요. 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저 몇 등급인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Q&A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상황과 공부했던 방식을 올리시면 저희 연구팀이 보통 24시간 안에 학생들에 맞게끔 공부법을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기간 동안에 중요한 건 해석력인데 끊어주고 묶어주기가 아닙니다. 수식어구 빼고 글을 읽는 능력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더하기 무조건입니다. 지도 보지 말고 무조건 EBS 공부하셔야 돼요. 학생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오해가 이겁니다. 목표가 예를 들어 2등급인 학생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은 케이스인데 선생님 제가 2등급 목표인데 그럼 저 EBS 버리고요. 뭐 킬러 문제는 찍고요. 나머지 한번 플러스 2등급 맞춰볼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 거 저도 아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28번 앞에까지는 잘 맞춥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28번 앞을 다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21번의 의미 파악은 틀리기도 하거든요. 29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법 어휘 30번 때 넘어갑니다. 빈칸 순서 사빔 무감 이제부터 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29번부터 40번까지 찍잖아요. 절대로 2등급이 안 나옵니다. 3등급 나옵니다. 100점을 계산해보시면 알아요. 빈칸 순서 사빕이 20점이에요. 합치면 그 다음에 무감 문하고요. 35번 40번을 합치면 또 4점이에요. 24점 그 다음에 업법 어휘가 5점이면 29점이에요. 그 다음에 장문독해 41, 40이 어렵죠. 그게 5점이거든요. 그럼 34점이에요. 그 다음에 장문독해 43, 44, 45번 6점입니다. 30점입니다. 배점이 거기서 30점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듣기도 다 맞았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8번까지는 다 맞았다고 칠게요. 배점이 30점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다 찍잖아요. 5분의 1의 확률로 맞추기 때문에 30점 중에서 약 안타깝게 8점만 맞출 수 있습니다. 23점 날라갈 겁니다. 22점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안 올라갑니다. 뭐냐면 EBS 공부를 집적으로 하라는 게 빈칸, 순서, 사빔, 무관문, 어휘가 다 EBS 연계 문항이에요. 그중에 예를 들면 29번 이건 어법이니까 뺄게요. 30번 어휘 31번 32번 35번 36번 38번이 EBS 연계 문항이다 보니까 문제는 어렵지만 맞출 가능성 공부했으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남는 기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EBS 공부하셔야 돼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난 다 마치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듣기는 다만 전제 하에 그래서 이번 9평의 총평 결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워낙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 성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던 시험이에요. 그러면 1, 2등 학생입니다. 무조건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한다. 그다음 나 3, 4, 5등급 이다. 무조건 해석력 이다. 수시 5 빼고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EBS 공부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하면 남는 기간 아직 충분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남는 기간 동안에 해내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성적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능까지 지치지 마시고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